자, 촬영, 인사 네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저희가 성명초등학교, 해약초등학교, 학교가 만나서 짧은 시간에 작품을 만든다고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잘 살아왔고 그리고 토요일 날 모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. 쉬는 날도 모여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소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 거기에 잘 부모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 공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박수 끝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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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큰 박수 끝. 자, 큰 박수 끝입니다.